콤부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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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생물로 발효한 건강 발효음료 에터미 원액 그대로 콤부채 에터미 원액 그대로 콤부채는 진함, 풍미, 안심, 성분에 있어 그 특별함이 정말 남다릅니다. 특별함 하나 원액을 희석하기 위해 탄산, 과즙, 향료 등 어떤 것도 참가하지 않은 발효 원액 100%를 그대로 담아 진함이 다릅니다. 특별함 둘 세계적인 홍차의 생산지 스리랑카산 홍차 잎을 사용해 향이 진하고 산뜻한 풍미가 일품입니다. 특별함 셋 비타민, 식이섬유, 미네랄이 풍부한 국산 현미와 유기농 설탕을 넣어 발효시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. 특별함 넷 특허받은 미생물 및 발효기술 등 최적의 발효 숙성 공법을 통해 기능성 성분 함량이 증가되었습니다. 원액 그대로 진하게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소 쿨 소 핫 새콤달콤 맛있게 즐기고 언제 어디서나 콤부차와 콤비하자 미생물로 발효한 건강 발효음료 에터믹 원액 그대로 콤부차 에터믹 원액 그대로 콤부차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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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